자 이번 시간에는 그죠? 민사특별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거기 여러분 우리 요약서 382페이지에 보면 주택임대차보법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약 정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체크하는 형태로 넘어가는 것이지 이게 잘 모르겠다 선생님 뭐 이거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다만 요약 지금 핵심이라고 그죠? 그래서 또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임대차는 한 문제 한 문제인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게 민법에서 많이 설명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출제되는 문항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훨씬 더 실무에서 훨씬 더 두 문제씩 세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죠 거기에서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개사법 선생님도 아마 자세하게 설명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382페이지에 보면 일본 보호법에서 적용범위 적용범위 이런 것도 가끔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그죠? 여러분 주택이면 주택이면 주주주주 주택주거용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택주주주주주 주택주거용이면 일부든 전부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법법 적용한다 그 다음에 비주거용일 때는 전부를 주거로 써야만 주택임대차법 그런데 주택주거용인데 주거와 함께 다른 용도로 써도 적용하고 비주거용일 때는 주거와 함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 전부가 주거로 쓸 때만 주택임대차법법 적용한다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 미등기 주택전세든 무허가 건물 이런 거 가지지 않는다 무허가 건물도 주거용이기만 하면 주택임대차법법 적용한다 그런데 일시 사용을 위한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 호텔이라든가 여관 이런 경우는 이 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편면적 강의 임차인에게 법의 규정이 임의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대학력 이 대학력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걸 대학력이라고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매매 기탑 법률 행위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와 경매로 바뀌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 기타 법률 행위로 바뀌는 경우는 인도 신고 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누구에게나 소유자가 바뀌어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로 바뀌었을 때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즉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최초 저당금보다 최초 저당금보다 빨라야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최초 저당금보다 신고가 빠른 경우에는 계속 살 수도 있고 살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우리 집이 경매가 되었으니까 뭐 찝찝해 나가고 싶어 하면 배당을 요구하면은 매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고 소멸할 수도 있다 최초 저당금보다 늦은 경우에는 매매 기타 법률 행위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여전히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최초 저당금보다 신고가 느릴 때는 경매가 되었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즉 나가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그러면 법률 행위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신고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유자가 법률의 매매 기타 정려 뭐 상소 이런 거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여전히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저당금보다 경락인에게 경매가 되었을 때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최초 저당금보다 신고가 빨라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그것만 잘 챙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대항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와 경매로 바뀌었을 때 법률 행위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인도 신고하면 신고 그 다음 날부터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경락인의 경매가 되었을 때는 최초 저당금보다 빨라야 되고 최초 저당금보다 신고가 늦으면 무조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 다음에 아까 새로운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최초 저당권보다 빨라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보죠 그 다음에 여러분 383페이지 거기에 가로 8번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도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그럼 자기가 자기보다 앞에 저당권이 있다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력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선순위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자 경매를 실행할 때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아까 있죠 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기보다 앞에 저당권이 있다 무조건 경매가 되면 나가야 된다 경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말소기준권리 최초 저당권 담보 이런 것보다는 빨라야 최초 저당권 담보 이걸 말소기준권리라는데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야 그걸 먼저 대항력권을 갖춰야 된다 하는 거 8번 그 다음 9번 선순위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가 있을 때는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대항력권을 갖춘 후에 매매개학으로 즉 법률행위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여전히 대항력 갖는다 그죠 그래서 동일자의 신고와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면 최초 저당권보다 늦다 신고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경락인 경락인을 여기는 매수인이라고 하죠 10번의 둘째 줄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신고가 저당권 선순위 하도보다 빠른 경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11번은 권저당 설정과 제3자 집행채권자 사이에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 전입신고가 돼 있는 경우하고 일단은 권저당이 1순위다 그래서 신고보다 저당권 권저당이 빠르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즉 최초 저당권보다 늦으면 배당받았든 못받았든 무조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대항력 동그라미 협력 대항력은 즉 최초 저당권보다 빠른 경우를 가리킨다 보통 여기서 대항력이라고 하면 최초 저당권보다 빠른 경우는 계속 살 수도 있고 그 다음 배당을 신청했다 하면 1순위로 배당받고 소멸하는데 1순위로 또 근데 전액 배당 못받았다 여전히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도 8례인데 가끔씩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 함께 했다 즉 신고와 함께 또 전세권 등기도 했다 이때는 몇 개의 권리를 갖느냐 하면 두 개의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와 지위에 겸여한다 그래서 두 개의 권리를 갖는다 완전히 별도로 본다 하는 거 그 다음 15번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 경료된 다음 날부터 임차인으로 대항을 치는 자 14, 15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특히 15번은 매도인이 집을 팔면서 임차인으로 계속 쓴다 그럼 언제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권 갖추냐 하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매도인은 소유자가 아닌 자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매도인은 임차인이 되는데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로 해서 임차인의 신고는 어쩌면 매수인이 취득하면 매수인은 임차인으로서 신고가 된단 말이죠 누가 소유권 취득하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매도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신고가 되는데 그래서 다음 날 즉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권을 갖춘다 그럼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면서 바로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저당권이 빠르고 매도인인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최초 저당권보다 늦다 즉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런 거 기억하고 14, 15, 16, 8례인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16 그죠 전대가 금지된 주택을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아까 이런 경우는 임차인은 보호 못 봤습니다 전대가 금지됐는데 됐습니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즉시 그런 경우는 임대인이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바로 저당권 설정했어도 뭐가 빠르다 임차인이 빠르다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합니다 이런 경우는 16번 같으면 15번은 15번 하고 15번에서는 누가 빠르다 누가 빠르다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바로 저당권 설정했다 이럴 때는 매도인은 임차인으로서 계속 산다 그런 경우는 뭐가 빠르다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했을 땐 저당권이 빠르다 그래서 저당권 1번 매도인인 임차인은 2번 이렇게 돼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16번 같으면 임차인이 신고해가지고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반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욕을 못 갖추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만약에 소유권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인은 즉시 대항료권 취득하고 그럼 임대인이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은행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을 때 저당권보다 누가 더 빠르다? 임차인이 빠르다 그런 경우는 경매가 됐을 때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게 16번 그 다음 17번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주민등록되었으나 대항력이 없는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됐습니까? 즉 16번 17번 같은 논리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임차인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런 거 16번 17번 같은 논리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번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법에 의한 법인 그 세 개의 법인은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한다는 거 그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하느냐 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와 그 다음 중소기업법인에 의한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한다는 거 그런 거 그 다음 4번 임대인의 지위 승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를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양수인은 임대인은 모든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누구한테 기간이 끝났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달러갈 수 있다 원칙 그래서 원칙은 누구한테 달러갈 수 있냐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양수인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달러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대출도 만땅 받고 해가지고 조폭이다 그럼 나중에 이사 갈 때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달러면 받기 힘들 것 같다 그럼 종전의 임대인은 돈도 많고 부자고 다른 집도 많다 그런 경우는 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지만 나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않고 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하지 않고 그냥 오리지널대로 그냥 종전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받겠다 하는 경우는 양수인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 고런 거 자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 4번의 가로 2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걸 원치하는 경우 자 아까 있죠 원칙은 새로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책임지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대출도 만땅 받고 조폭이다 하는 경우 원칙은 양수인에게 달라야 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나는 양수인한테 안 받고 나는 계약한 종전이 임대인에게 받겠다라고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 원치 않는 경우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종전의 양도인 종전의 임대인을 양도인이랍니다 종전의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받는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원칙은 누가 책임지고 양수인이 책임지고 종전의 임대인의 보증금 내주는 채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 원칙은 소멸 그러나 임차인이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 종전의 임대인 양도인의 보증금 받는 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게 괄호 2번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저 한번 봐주시고 5번은 경락받은 자 경락받은 자는 보증금 책임지는 양수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무슨 역이 있는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여전히 대항할 수 새로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생각하면 선순위가 있다는 말은 임차인이 1순위가 최초 저당권보다 늦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는 경매가 되면 무조건 깨끗하게 소멸하고 임차인은 새로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보증금 받았든 안 받았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경락인이 책임지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최초 저당권보다 빠른 임차인은 만약에 계속 살거나 살면 누가 책임지고 경락인 배당을 신청했다 전액 배당 받으면 관계없는데 배당 못 받아도 누가 책임진다? 경락인 근데 요 구거 잘해야 되죠 가로 5번 선순위 저당권자가 하면은 임차인은 최초 저당권보다 늦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깨끗하게 소멸하고 배당 못 받아도 소멸한다 하는 거 그런 경우는 경락인이 책임지는 양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구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증금은 우선 변제 대항요건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고 그러면 신고는 점유인도와 신고는 대항요건인데 대항요건은 매매로 바뀌었을 때는 무조건 주장할 수 있고 경매로도 주장하려면은 최초 저당권보다 빠르면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늦으면은 무조건 소멸한다 하는 거죠 하고 그런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건 대항요건 대항력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배당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 플러스 인도 신고 플러스 무슨 일자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그래서 확정일자는 경매 시에만 필요한 거다 무슨 시에만? 경매 시에만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하는 거 그런 것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자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게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옛날 판례인데 옛날에는 시에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게 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보증금을 임대인과 짜고 정액하거나 위변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아까 신고는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신고는 정확하게 돼야 되고 근데 확정일자는 확정일자의 주소가 계약서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도 그 계약서가 진짜이기만 하면은 확정일자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게 4번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5번 대학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우선변제를 진행하는 계약서를 분실 멸실했다 해서 우선변제권을 소멸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은 여러분 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차이지만 건물에 대한 우선변제뿐만 아니라 토지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 받는다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강력한 법이냐 하면 원래 우리 일반 우리 물건인 전세권은 건물에 전세권 했다 전세권을 어디에 멈춘다 건물 토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죠? 건물에 저당권 했다 토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건물에 전세권 했다 토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본단 말이죠 근데 건물에 주택임대차 건물에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게 되면 토지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게 6번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7번 7번 중요합니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한 건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토지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하는 거 7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번 임차인 2번 저당권 하고 나서 갱신하면서 정액을 했습니다 했을 때는 정액한 부분만 저당권보다 늦다 하는 거 그래서 임차인이 대학력을 갖춘 후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석자 대학력 하면 최초 저당권보다 빠르다 간단하게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당권 대학력을 갖춘 후에 저당권 설정되고 난 후에 보증금을 정액한 경우는 정액된 부분만 저당권보다 늦다 정액된 부분은 저당권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은 여러분 10번은 여러분 이런 경우인데 이거죠 1번 저당권 2번 감유 3번 저당권일 때 그럼 만약에 경매가 되었을 때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게 말소기준글리니까 소멸하는데 배당받을 때는 이건 1번 이건 공동이 2번 그래서 항상 감유권자는 감유채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와 평등 배당받는다 그러면 이제 다시 1번 감유 2번 저당권 하면 같이 공동 1순위 평등 배당받는다 되겠습니까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미리 갖췄다도 확정일자 부여받은 날짜가 감유보다 늦다 하면 임차인이 이거 2순위다 확정일자 받은 날짜 신고는 먼저 되었지만 확정일자가 감유보다 늦다 하면 일단은 임차인은 매순위다 2순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2순위면 공동 매순위 1순위 이걸 평등 배당 감유자 확정 부여받은 감유보다 늦으면 임차인은 2순위다 1번 감유 2번 임차인 이렇게 되죠 그럼 공동 1순위 평등 감유채권자와 임차인 채권에 비례해서 평등 배당한다 요거 요거다 그죠 요거 저당권 대신에 요거 임차인 확정일자 그렇게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가로 12번 임차인이 제1경매장전 보전금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됐습니까 전액 배당 못 받았다 그럼 두 번째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 받을 수 없다 이걸 우선변제의 1회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12번을 우선변제의 몇 회성 1회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13번은 13번은 경매가 완료되었을 때 그럼 일단 경매가 진행하면서 이미 순위가 정해졌죠 자 순위가 정해졌는데 이미 경매가 완료되어 가지고 돈이 어디에 들어지냐면은 법원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냥 법원에 있다 합시다 경락인이 낸 돈 법원에 있는데 그러면 임차인이 보전금을 받으려면 자기가 집을 경락인에게 줬다는 걸 증명하여야만 보전금 수령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전금을 수령할 수 없다 여기서 양수인은 경락인을 가리킵니다 경매가 완료되었을 때는 경매가 완료되었을 때는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전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소액 임차인은 보전금의 일정액의 우선 변제인데 이거는 만약에 1번 저당권, 2번 임차인, 3번 저당권 해가지고 만약에 집이 10억이다 그럼 1번, 2번, 3번에서 예를 들면 10억이다 하면 전액 다 2순위로 배당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자 1번 10억인데 집이 10억인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에서 이미 13억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으로 들어갔다 이런 경우는 이런 땡전도 배당 못 받잖아요 왜? 3순위니까 집은 10억인데 1번 선순위가 이미 13억이니까 2번도 집은 3억 배당 못 받는데 이런 경우 이미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 그런데 임차인은 전액 1개도 이런 땡전도 못 받는다 왜? 순위로 따지면 몇 순위다? 3순위다 그런 경우에도 국가가 보호한다 그런 경우도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1억 1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도권, 과미록제권은 얼마? 1억 1억 그 다음 광역시는 얼마? 6천 기타도시 얼마? 5천 이하의 보증금 중에서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3,700, 이거는 얼마? 3,400, 이거는 얼마? 2천, 이거는 얼마? 1,700 그럼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다행히 보증금이 1억 1천이더라 안 가면 1억이더라 하면 1억 1천분 이하라 해야 됩니다 적은 경우는 3,700을 1순위로 배당 받는다 하는 거 일단은 3천, 만약에 1억이 1억 만땅 찬 줄도 모르고 자, 10억짜리 집에 1억 이미 3천, 13억이 되어 있는 걸 모르고 들어갔다 다행히 보증금이 1억이다 하면은 3,700을 1순위로 배당 받고 나머지는, 나머지 그러면 만약에 1억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얼마? 6,300은 일반 채권으로 임대인한테 막 못살게 굴어서 받아낸다 그래서 이런 만땅 찼을 때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이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면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는 보증금이 반드시 소액보증금이라 해야 됩니다 소액보증금 중에 일정액, 범위 안에서 1순위로 배당 받는다 그걸 거기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럼 만약에 또 이런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주택가액의 몇 분의 1,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의 합산액은 하는 거, 그런 거, 가로 2번 그 다음에 반드시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그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서울을 기념하면 1억 천이 예약일 때는 3,700 일순위로 배당 받는데 그럼 법률상으로는 1순위 3,700을 배당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등기부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등기부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배당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건 배당 요구 채권이라든지 주택임 차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만약에 금액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것도 반드시 경매가 진행되면 자기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 요구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2순위로 배당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순위에 따라서 배당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등기부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권리자는 다시 등기부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권리자는 받은지 배당을 요구해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386페이지 맨 밑에 보전금 중 일정에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소액임 차이는 그럼 이런 경우는 만약에 배당을 요구하면은 자기가 끝순위로 이런 순위로 따지면 3순위로 해서 집이 10억인데 이미 13억 되어있다 얼마 되어있다? 13억 되어있다 그럼 2번도 3억 배당 못 받는데 3번이기 때문에 이런 땡전도 배당 못 받지만 그런 경우에도 1억 천 이하일 때는 3,700은 1순위로 배당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을 신청해야 되고 배당 신청 안 해놨다 그러면 이런 땡전도 배당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배당을 신청 안 했다 그러면 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내가 배당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내가 3,700 더 받았으니까 내한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하는 게 괄호 1번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소액임 차이는 배당 받은 후순위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배당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선 변제에 대한 대학력과 우선 변제에 대한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번은 임차권등기명령 자 임차권등기명령은 여러분 이사 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준다 어? 그럼 예를 들면 집 나가면 보증금은 집이 안 나가고 있대 얘 그럼 이사는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가지고 법원의 촉탁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되면은 명령에서 그러면 이사 가면은 이미 등기부에 점유한 날 주민등록신고한 날 뭐 보증금 뭐 다 기재 숫자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이사 가서 신경 끊고 있어도 경매가 됐다 배당 받을 수 있다 왜 등기부에 숫자가 기재되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자 7번에서는 중량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중요한 게 종료된 후 다시 뭐 종료된 후 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종료되기 전에 만약 이사 간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5번으로 가서 이런 비용은 누구한테 달라질 수 있냐면 임대인에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6번 5번 6번 시험문제 잘 출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약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임차권등기대회에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도 안 들어오고 임대인이 새해 놓기 힘들어진다 그지 그러니까 임대인이 어떻게 돈을 구해가지고 종전에 임차인에게 주면서 임차권등기말소 동시행이 아니다 그런 경우는 보증금과 영수증이고 임차권말소는 방해제거 물건적 청권이다 하는 거 6번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약 임차권등기말소에 있어서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동시행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8번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